8. 4. 4. 5. 5. 인사할까? 1. 2.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6. 5. 5.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 날씨 너무 차지 않아요. 해봐 여기에 여기 우리 네버랜드랑 오래됐지만 여기 자기소개를 해달래. 그래서 자기부터 해봐. 좀 크게 해봐. 여기부터 해보자 자기소개. 슈아 좋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즈 아이즈 랩 슈아입니다 나 기대했는데 그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룩소쿨 룩소사이즈 라이소 우기 부담 좋지? 신고 해야지 크림컷 나는 크림컷 예쁘다 나는 It looks so cute It looks so pretty like you and me 네버랜드 오늘 무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오늘 무대 좋아서 어제 무대 좋아서 아니면 그저께 무대 좋아서 네 다 좋았어? 네 네 진짜? 내일모데도 돌간대 알러지 더 할래? 내일도 오나? 네 알러지 오나 나도 알러지 하고싶었는데 우리도 네 내가 봤어 알러지까지 하면 뽀뽀 죽어 안 돼? 너무 힘들어 나도 낮에 알러지로 죽으면 또 기회 되면 또 해줄게 우와 그게 언제든 아니 이번에 진짜 유독 왜 이렇게 응원법이 크죠? 직캠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솔직히 이번 응원법 쉽죠? 네 진짜? 쉽지 않죠? 우리가 좀 쉽게 막 빠졌어 사실 진짜? 어 킹하우가 한 번인데 세네 번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 아 그치 그치 정말 쉬워졌다 맞아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 순서가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키워드 토크를 할 거거든요? 응 그러면 바구니가 있다는데 어? 바구니 바구니 주세요 바구니 바구니 있어요? 오케이 오 이거 뽑아서 뽑는 거 봐 오케이 이 키워드 토크를 할 거야 아 아 그러면 우리 막내 막내 하나 뽑아볼까요? 오 오 컴퓨트 안무 아 우리 네버랜드랑 같이 추기로 했지 뭐 아 맞아 맞아 자 네버랜드랑 뽑아서 같이 출 거야 순다메 오늘이야 오늘이야 잘 알려줘야겠다 맞아 어디 알려줄까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진짜? 네 그러면은 앉아서 우리랑 같이 한번 출까? 그 훈련 부분 네 이거라도 쳐 이거라도 쳐 이 부분 이 부분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같이 춰보자 자 5, 6, 7, 8 안무 퀵 아 잠깐만 안무 퀵 안무 퀵 이거 이거 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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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5, 6, 7, 8 안무 퀵 안무 퀵 안무 퀵 왜 안 쳐 왜 안 쳐 왜 안 쳐 왜 안 쳐 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왜 안 쳐 여러분 다시 마지막이야 다 같이 숨 틀려야 돼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여기서 5, 6, 7 안무 퀵 안무 퀵 안무 퀵 안무 안무 퀵 안무 퀵 안무 퀵 안무 퀵 아 깜짝 놀랐어 그니까 소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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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때 다 출 수 있어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완전 열심히 연습해 온 거죠? 네 소심한 이거 진짜 봤어? 이거 우리 약속 한 거야 알겠죠? 약속은 지켜야 돼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네버랜드만큼 이렇게 또 여기서 추는 팬들 많이 없었을 거야 잘했어 아닌데 아쉬운데 솔직히 진짜 안 했잖아 아무것도 더했어 그러면 한 번 더 할까? 그럼 이번 토요킹 해볼까? 좋아 좋아 머리 이거는 앉아 계시면 못하니까 머리 이렇게 흔들어줘 알았죠? I'm twerking 이렇게 하는데 귀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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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인카 오케이 5, 6, 3 퀸인카 I'm twerking I'm twerking I'm twerking 머리 했어 안 보였겠죠 진짜 했어 몇 명? 몇 명? 몇 명? 아니 1, 2, 3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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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뽑아 오시라 네 네 왜 이렇게 민재 언니 뽑아줘 민재 언니 아 예 참나는 다른 멤버의 파트 하기 사시 사시 뭐해? 빨리 내 내 내 내 내 내 내가 좋아 내가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너 너는 한 번 다시 해봐 귀여워서 다시 해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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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유! 뭐? 왜 다 똑같지? 미스터 귀여운데? 미스터 귀여워 또 있어? 나 있어 있어 나 한 달 언니 뭐예요? 그.. 아! 나도 걱정해 나도 당황 나도 당황 알았어요 진짜 래퍼... 나 그러면 이거 잘하면 나 줘 나 이거 잘했어 한 번 볼게 한 번 볼게 볼게 이렇게 너 불러줘 알았어 5, 6, 7, 8 Look so cool, look so sexy like 천수연 Look so cool, look so pretty like 천수연 오! 너무 잘하는데?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져야! 그니까 아, 져야! 아, 져야! 내일 방송부터 이 파트 내가 하는 걸로 보게 될 거예요 아, 져야! 아, 져야! 아, 져야! 아, 져야! 아, 져야! 아니면 옥이 다른 파트 뺏어도 되잖아 나 태그 버터 아, 그래 아, 져야! 아니, 두 개, 두 개 있는데 두 개! 두 개 있는데 어떤 두 개? 조건 해, 조건, 조건 조건 나, 나 져야! 나 져야! 왜? 내 거는? 언니 거는? 언니? 나 줘! 알았어, 져야 줄게 아니, 옷이 너무 많아 없어 오케이 태그 버터 어 해줘 체그 버터 다 됐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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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기gebaut 알았어 IV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말하시 이血 아 taking a photo 아 마크인카, 아 마크인카, 아 마, 아 마크인카, 아 마, 아 마크인카, 아 마크인카, 세가포로 과감한데? 과감하다. 수아, 수아도 안 탐나? 이렇게 해야 돼 대신에 레일도. 그러면은 언니 빈이 하는 것을 가지고 어? 빈이 나도 꼭 파트요. 어 네. 나 안 했네. 아 나 수아 파트 할게. 수아 파트 뭐였지? 아 아니 아니 아니. I wanna wish you both. 뭐하지? 아 그럼 나 줄게 할게. 해봐. 합쳐서 해 합쳐서 해. 언니 아나 내 패션을 따라하냐. 오 마이 갓. 그거 말고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네버거. 언니 네버거도 있잖아. 하나 더. 뭐야지? 아. 뭐야? I wanna wait to po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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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생이 뺏었다. 어. 엄마 괜찮아. 나 줘. 신나 거기 첫 번째 남색. 섹시 섹시 섹시. 원이 너무. 아니 왜 시원이야 저거? 크게 좀 키워. 어. 다음. 다음 키워드 하나 더 뽑자. 뭐 잘. 네. 제가 뽑을게요. 예. 어. 햇빛이 없으면. 이번 앨범 새해고. 오오오. 오오오오. 다 좋은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어린어른 파라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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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들 살짝 부를까? 그래 그래 파라나이스 파라나이스 어린어른이 맞죠 파라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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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avec 하나둘째ieso 하나 둘 셋 하나둘째 한 번 틀어주세요 왜 틀리지 아 노래 부르cra 노래 부르자 나 핸드폰이서 스피커 없어? 여긴 거 같아 없어? 여기네, 여기. 그럼 우리 이따 춤도 안 춰? 좋아, 그러면 우리 후렴만 같이 부르자. 어린어른, 어디요? 어린어른? 오케이. 아직도! 오케이. 5, 6, 7. 아직도 어린어른 그 점점 쯤 맞춰서 큰 너무 하잖아, 너무 같잖아 어디 남겨두고 싶어 나 가슴을 어른, 시간을 애써 봐줘 바보야, 동기야, 동기야 제발 너 정심도 차리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가사 알아? 네, 여러분. 엄마요? 오케이. 뭐 알겠지, 네. 가사 불렸면 내복, 아. 어, 그래. 내 보고. 파라다이스 같이 불러줘, 파라다이스. 오늘 또 안 불면 안 돼. 불러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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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 6, 7.. 내가 문을 사는 거야. You're my paradise My paradise Every time we look into this end, it's your light 나가, 문을 사는 거야. 고로마고 by Like a love a fly 달콤한 꿈 속으로 데려가 You're my paradise 나이스! 재밌네, 재밌네. 자, 그러면... 하나 더 뽑을게요. 2시! 퀸카카카! 이게 했으니까 더 해야 할까? 힘나? 어, 활동 첫 주 비하인드. 지금 첫 주 아니야? 활동 첫 주 비하인드. 이거 뭐 있어? 뭐 있어? 나 죽을 것 같은 기억밖에 없어. 내 몸은 너무 힘들지? 아니, 근데... 괜찮아? 괜찮아?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솔직하게! 근데 형자 오는 네버랜드 말을 안 했다. 힘드면 힘든 거 해야 돼. 힘들어? 응! 근데 이번에 노래가 뭔가 신나니까 나도 신나. 노래하는 네버랜드. 네버랜드 응원법도 그 퀸카를 다 부르기를 잘했어. 진짜. 이걸 한 번 더 해줘. 응원법 우리가 지금 암너 퀸카 부르면 네버랜드 응원법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우리 퀸카 너무 오래 하고 계시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해볼게. 암너 퀸카 거기. 5, 6, 7, 4. 암너 퀸카! 암너 퀸카! 암너 암너 퀸카! 암너 퀸카! 암너 퀸카! 제가 바로 암너 퀸카! 암너 퀸카! 네버랜드가 너무 잘했고 최고 진짜. 내가 하길 잘했다. 그치? 네! 하나 더 하자. 그래. 이거 왜냐면 진짜로. 네. 마무리야. 그러면 미영이 하면. 네. 네. 다 뽑자. 다 뽑자. 다 뽑자. 다 뽑자. 다 뽑자. 1위 생략. 1위 생략. 1위 생략. 1위 생략. 1위 공유지. 네버랜드 뭐 하네. 한 번 더 해. 아! 응, Summit. 드디어 쿠키 tri Sol. 도대체. 나는 Hang Studio 싱테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갑자기 너무 놀라실 것 같네. 아니면 내 파트를 그 날에 맘에 드는 멤버 이름으시겠지. 오늘 굉장히 섹시하고, rose 야 너무 예쁘다. 고맙을 잘하고. 너 실물 진짜 대박이야 실물 대박이네 그거는 맞긴 해 그러면 뭐 해? 또 뭐 했어요? 한번 보고 싶었나 했어요 또 뭐 하고 싶으십니까? 왜 할까? 유비 넣었지 유비 넣었지 유비 넣었지 아 빠져버리 정말 그럼 우리 샵 봐 그거 6시간 잡아둔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해줘 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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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그 뭐지 1위 하고 이제 그 앵커 때 어 있어 있어 머리는 근데 뭐 다 할 수 없어 했으면 좋겠는가 야 야 야 그럼 소연이 누구야? 소연이는 그 심판 소연이는 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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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소연이도 껴 그러면 나는 막내 라인이니까 이쪽 말하자 왜 왜 왜 왜 우리도 세 우리도 생각보다 세 그래 나도 막내 라인 나도 막내 라인 우리 그럼 지금 한번 해봐 그래 아 맛보기를 아니 나 보고싶은데 여기 껴도 될 연지 해보고 나 보고싶은데 나 해볼까? 배틀? 나 보고싶은데 살짝 살짝 이쪽 보고 해볼까? 나 그냥 보고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 메인이야 여기 앞에 나 메인이야 해야지 메인이야 댄스 배틀 어? 오케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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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언니야 어 키 조지마 키 조기면 끝이야 끝이야 어 어 어 내가 너무 불러주면 안 돼? 싸서는 싸서 써야 돼 알았어 어디부터 언니부터 여기 봐 여기 봐 암박퀸카 암박퀸카 누구부터 오늘? 어 우리부터지 그래요 알았어 언니들부터 할래? 그래도 되고 그래 우리부터? 어 우리부터 해? 우리 뒤부터 네 저어주세요 뒤부터 하라고? 우리 뒤부터 하래 나 먼저 해 우리 먼저 알았어 알았어 나만 같이 불러줘요 네 파도나 배틀이야 배틀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I want queen car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가지 뭐 그래 가자 말 그대로 가자 queen car you wanna be the queen car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생각보다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안 먹퀸카 뭐야? 뭐야? 또 먹어 이거 여러분 이 버전을 1위 하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알아서 여러분 근데 안 먹퀸카 아니 상담아 왜 국민이 다 떠있어 자 뽑았어 다 왔다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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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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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게임 게임 이거 진짜 귀엽다 뽀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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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가? 아 선 안 왔어요 다 할까? 그래 여기서 뽑자 그럼 안 뽑아서요 다시 몇 킬로 했는데 다 뽑았어 아? 귀엽네 아? 한 번 했어? 가봐 뭐야 뭐야 가봐 보자 킬링 파트 했어 근데 마지막이에요 네? 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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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네 이게 우리가 앞에 말한 거랑 죽쳐서 그래 어머니 그냥 재밌는 거 더 생각해 봐봐 그럼 우리 오늘 팀으로 얘기하자 아 좋아 뭐? 아 앞머리 자랐어 진짜 가까이 입어서 보지 않는 이상 별로 안 보여 아무도 머리 진짜 아니 그래요 이쁘 어 여드름 나도 이뻐해요 아 고마워요 그냥 말한 거예요 언니 나 앞머리 자랐다니까 아니 뭐 어디 여기 우와 진짜네 어 아름다워요 예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잘한다 오기 오기 채만이 없어? 오기 오늘 뭐 없어? 오기 뭐 없어? 없나 봐 오기 뭐 없어? 오기 없나 봐 오기 없나 봐 방금 자잖아 일어났을 때 너무 잘 나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트였어 그래서 쌤 나가라고 들었어 수조할 수 없다고 다 잘 나왔다 잘 자 놀아 네 너무 잘 잤어 나도 진짜 잘 잤는데 언니 지아 잘해 놀아 너 없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제가 방금 제일 오래 잤어요 맞아요 몇 시간 몇 시간? 아 나는 나는 근데 첫 한 시간은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그냥 눈만 오기야 운전만 오기야 운전만 오기가 오늘 나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염색하러 갔다 왔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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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이 있네 진짜 예뻐 고맙습니다 지금 딱 제일 예쁜 상태예요 오늘 포기하면 보람이 있네요 그럼요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인니야 삼겹살 맛있어? 오 삼겹살 맛있어 오 삼겹살 맛있어 방금 먹었어 삼겹살 드신 분 오 삼겹살 진짜? 다른 다른 혹시 오늘 다 먹었어? 그럴 때는 맛있지 안 먹었어? 아직 국밥 먹었어 감자탕 국밥도 먹었어 감자탕 감자탕 좋다 감자탕은 감자탕이 좋아 혹시 김치찌개 먹은 사람 없어? 오늘 지금 이렇게 많은데 저기 있어 저기 김치찌개 있어 오늘 김치찌개 먹은 사람 없어요 나도 먹었어 없어요 알겠어 나 너무 더워 그렇지? 아 근데 내바람이 너무 덥겠다 땀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허설 가야 돼서 아우 내가 이런 말을 맨날 하지만 나도 원하지 않아 나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우 미안해 진짜로 진짜 진짜 이렇게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와주실지 몰랐는데 와 진짜 너무 많이 와줘서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이번 활동 내내 정말 네버랜드가 더 뭔가 이 음원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감동받고 그리고 정말 뭔가 든든해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소가 한 명씩 얘기할까요? 미니 팬미팅 오랜만에 했으니까 진짜 7개월 만에 팬미팅인가? 마지막에는 생일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10년에 네버버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점점 뭔가 네버버가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이렇게 끝! 진짜 내일까지만 좀 화이팅해요 우리 알겠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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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마워요 미안 진짜 너무 피곤할 텐데 마칠 동안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진짜 저 많이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 안 돼요? 잘하네 진짜 잘하네 우리 응원해줘서 네버랜드가 있어서 이번 활동도 너무 힘들어서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온 활동들도 잘해보자!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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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원UDET! 화이팅! 여러분 breakfast 정말 감사하고 이 버커 했던 기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수록호까지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감기 잘 걸리는 시기라서 그것도 잘 건의하고 날씨도 좀 더웠으니까 시원한 것도 많이 먹고 우기 얘기하니? 어? 얘기해 갑자기 왔어, 우기 차례 왔어 네, 뭐 여러분 크게 말해줘 아, 좀 잠깐 알겠습니다 우기도 키워, 마이크 마이크는 죽어 있었어 내가 죽어 아, 아, 오케이 잘 들어요? 네 한번 소리 치러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희도 이제 어? 첫 주 이제 거의 마지막에 두 번째 날인데 네모모 힘든 거 알아, 다 알아! 다 힘든 거 아니야 다 지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무대 찢어줄게 그러니까 힘을 내 어? 알죠? 파이팅 잘 먹고, 버거하고 다 퀸칼 돼 퀸칼 돼 그리고 항상 시키는 게 안 하니까 열심히 집에 가서 토마킹도 연습하고 힐링반도 연습하고 다음에 꼭 해야 돼 알겠죠? 알았습니까? 네 오 좋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 사랑해 사진 찍을까? 어 그러자 마지막 사진 찍어 사진 사진 소수 포토타임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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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묻었어요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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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와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나무 활동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우리 오늘 와준 랩바라이언스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와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받아가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리허설하러 갈 테니까 이따 본방 올 수 있는 사람은 본방에서 꼭 보고 내일 곧 본방에서도 봅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인사할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껏 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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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시아!!